안녕하십니까 황순일 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조금 이 뒤쪽으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그 이 제가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에 이 장비도 조금 보여드리고 뭐 어 그렇게 하는데 뭐 카메라와 뭐 조명과 아 뭐 우리 컴퓨터 제가 쓰는 컴퓨터랑 에 대해 좀 어떻게 있는가 이래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학교에서 나온 제가 웹캠을 하나 여기 따라 가지고 살짝 이래 화면을 먼저 한번 보게 드렸습니다 아 오늘부터는 제가 한 두번 정도로 해 가지고 아 티라 호라 콧 아 우리 보통 아 네팔에 가면 아 인도 국경 북쪽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바로 이 티라 호라 콧이 카페라바스투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 국경을 내려와서 인도 쪽으로 가면 인도에서는 어 피프라 와 피프라 와 와 가 있는 이쪽이 카페라바스투 라고 이야기 하는데 뭐 이제 여러가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보다는 아 제가 이번하고 다음편에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 제가 이번에 올 2월 달에 가보니까 카페라바스투 발굴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영국의 더남대학교 영국 더남대학교에 우리 유명한 불교 고고학자 중에 커닝험 이라고 있는데 커닝험 이분이 그 유네스코라든지 다양한 곳에 펀딩을 끌어와 가지고 꾸준히 카페라바스투 를 아 이렇게 발굴 조사하면서 엄청나게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자 요전에 갔던게 2012년 정도 되는데 2012년 13년 정도 되는데 아 지난 한 5 6년 동안에 완전히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딜라 오라코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아 지금 제가 보이드렸는데 요 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 그 룸비니의 주변을 개발하는 다양한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요 자료집인데 이렇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어이 최근에 만약에 안 가보셨다면 지금 이 코로나 에피데믹이 끝나면 꼭 한번 틸라 오라코지 한번 더 가보실 것을 제가 조금 이래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 드론은 제가 들고 가지 않았지만 아 긴벌의 카메라를 들고 와서 좀 촬영을 했습니다 좀 현장감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요 촬영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아 이 중요한 내용들을 쭉 하면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아 그런 시간을 조금 제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틸라 올라코 티함 3 이란 뜻이고 라우라 아 이 처음 1899년에 아 이곳에 왔던 사람은 아 그 영국의 식민지 행정관 이자 아 불교 학자인 아 빈센트 스미스가 보낸 인도 아마추어 고고 학자인데 아 보통 우리 그분 이름을 바보묵 크지 라고 합니다 바보묵 크지가 최초로 이곳에 왔고 아 바보묵 크지는 철저하게 현장 스님의 그 이 대당 서역기에 나와 있는 항로를 따라서 아 이 카필라 바스트를 추적하다가 아 도착한 곳이 이 티 라우라 코지입니다 근데 티는 3 이란 뜻이고 라우라 라고 했는데 바보묵 크지 어 그 보면 로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로라 라우라 아 우리 대충 비슷한 말인데 아 우리 그 미들 인디 프라크리트 로 라우라 함의 기둥 이란 뜻입니다 기둥 콧은 언덕이고 그래서 티 라우라 콧 하면 3개의 기둥이 있는 언덕 아니면 언덕은 언덕인데 언덕에 3개의 좀더 높은 봉우리들이 있는 언덕 뭐 그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곳이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아 오리지널한 카필라 바스트가 아닌가 보통 카필라 성 이라고 하는데 그 만약에 이곳이 오리지널한 카필라 성 이라면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아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기 전까지 부처님께서 생활 하셨던 공간이 바로 이곳이 됩니다 아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곳이 다 저곳이 다 증가하게 하기 어렵고 지금 인도 지도 보시면 요 인도 지도에서 아 이 국경 사이입니다 이 국경 사이 딱 요 국경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네팔과 인도 국경 사이고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아 요기 지금 카필라 아바스툴 라고 도시 이름인데 요 위쪽 그러니까 국경에서 그렇게 멀리 올라가지 않아서 살짝 더 위쪽입니다 틸루 하와 위쪽인데 아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룸비니고 룸비니에서 쭉 들어오면 아 지금 요쪽 우리 카필라 성 있는 근처에 가장 큰 도시가 틸루 하와입니다 아 틸루 하와고 틸루 하와의 북쪽입니다 이 바보무쿠지가 이쪽으로 추정한 이유는 현장 스님께서 아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실 때 두 개의 과거불의 불탑과 아숏과 석주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동북 쪽으로 올라와서 카필라 성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여 보시면 고띠 하와 라고 있는데 고띠 하와가 과거의 부처님이 있는 곳에 그 불탑과 아 이 그 인스크립션은 없지만 아숏과 왕 석주가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을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과거불 두 분 중에 한 분의 불탑과 아숏과 왕 석주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 과거불의 불탑과 석주는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불의 불탑의 아숏과 왕이 직접 가서 그 불탑을 두 배로 크게 했다는 아숏과 왕의 석주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니글리하와 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아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이 현장 스님 이야기대로 2개가 상당히 붙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발견된 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니글리하와 에서 발견된 아숏과 왕의 석주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오리지널 한 플레이스가 아니고 발견됐을 때 이미 두 조각으로 나서 아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한 플레이스가 아니고 제가 아마 저번에 카필라성 이래 이야기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것인데 아마도 오리지널 원래 있었던 자리엔 여기 티루하와 에 있는 시화산 사원이 아닌가 저는 그래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홀리플레이스는 영원한 홀리플레이스고 가장 오래된 인도 북동부 종교인 불교 불교의 자리에 힌두교 사원이 서고 힌두교 사원의 자리에 무슬림 사원이 서고 그래서 무슬림 사원을 파고 들어가면 힌두 유적지가 나오고 힌두 유적지를 파고 들어가면 불교 유적지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꼭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요 고띠하와와 티루하와를 현장스님께서 거쳐서 북쪽 북동쪽으로 올라갔을 때 도착한 곳이 티라오라코시다 이러면 현장스님 이야기하고 딱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현스님 이야기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가지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석주의 위치와 불탑의 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조사를 좀 이래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제가 조사인 것은 이렇게 딱 여기 결론이다라고 말할 정도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카필라바스투에 도착하는데 우리 네팔에서 추정하는 카필라바스투 1899년에 바부무커지가 도착했을 때 카필라바스투의 모습인데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성벽을 넘어서 동쪽문을 하늘로 날아서 이제 출가하시는데 따라서 만약에 이 카필라바스투 라고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성벽이 근데 이제 인도의 피프라와 같은 곳은 성벽이 없기 때문에 성벽도 없는데 무슨 카필라바스투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부무커지가 이렇게 왔을 때는 정확하게 성벽이 있습니다. 서쪽문 쪽으로 아마 바부무커지가 왔을 건데 서쪽문이 있고 동쪽문이 있고 요사이에 이렇게 성벽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성벽을 넘어서 이렇게 출가했다는 말에 적합한데 다만 이게 이제 현장스님 이야기하고 안 맞는 거는 현장스님에 의하면 성문 밖에 아쇼카왕의 석주가 있고 불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 보면 요 불탑은 요 동문 밖에 있는데 이쪽 지역을 아무리 뒤져도 아쇼카왕 석주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바부무커지의 이야기에 딱 부합되는 곳은 아니지만 나름 가장 유산 곳이고 중앙에 있는 대화 템플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현재의 힌두교 사원입니다. 힌두교 사원은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힌두교 사원이고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방강과 리버, 이 강에서부터 틸라오라콧이 있는 위치를 이렇게 조금 현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본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주로 바부무커지는 요 북쪽 지역을 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부무커지가 요 북쪽이 팔레스 오브 부다스파더, 수도다나 왕의 궁전은 시와 사원의 북쪽에 있다고 이쪽을 주로 발견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요 북쪽에는 못 갑니다. 북쪽은 저희들이 못 가고 요 남쪽 지역을 주로 발굴했고 일본 조사팀이 요 남쪽 지역의 중앙을 발견하면서 제법 넓은 건물트를 발견했는데 그 당시에 이곳을 부처님의 궁궐트라고 추정했는데 이따 한번 보시겠지만 조금 사이즈는 작습니다. 그리고 서문과 이제 북문이 있는데 한번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 레이저를 가지고 지하에 한 3m 내지 5m를 쫙 이렇게 서베이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나온 결과입니다. 영국의 더남대학에서 이제 조사인데 나온 결과를 보면 지금 요 파란 줄로 꺼여진 게 아마도 고대 도시에 있었던 그 로드, 길의 모습이고 이쪽이 이제 성의 모습인데 서쪽문, 동쪽문 그리고 시내의 모습인데 제법 질서 정연한, 제법 질서 정연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쿠시안에서 굽타시대 그러니까 한 2세기, 3세기에서 한 5세기 사이에 대충 이 정도의 형태의 도시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400년대, 399년, 390년대 후반에서 400년대 초반에 이 티 라우라콧에 왔었던 법현수님에 의하면 이때 이미 이곳에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컸을까? 조금 이제 의문 들었습니다. 위에서 본 항공사진이고 위에서 본 항공사진이고 그 다음에 입구에 가면 요즘 이렇게 새롭게 저희들이 조사하는 티 라우라콧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는 조금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웨스턴 게이트웨이, 서쪽문입니다. 서쪽문, 서쪽문인데 서쪽문은 이쪽 지금 1번 돼 있는 이쪽이고 제가 서쪽문을 보여드리고 센츄럴 스트럭처에 갔다가 여기는 마하데비 사원, 우리 보통 시와 사원이라는 데 이쪽까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동쪽문과 중앙광장과 바깥쪽 이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게이트웨이, 서쪽문이고 제법 멋있으면 안으로 쫙 들어가면 옛날에는 여기가 엉망진창인데 깨끗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이 나무 덩꿀과 이런 걸 깨끗하게 다 드러내고 정비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오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아이리스라고 더남대학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고고학 조사를 진행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가 직접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여기가 지금 서쪽문, 웨스턴 게이트인데 이 벽돌을 보시면 벽돌 사이즈나 이런 게 마우리아 시대 때 그건 아닙니다. 보통 시대들이 쿠시안블릭이다 그러는데 쿠시안블릭이면 한 1세기, 2세기, 3세기 정도 그래서 부처님 시대 당시에 벽돌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마우리아 분리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우리아 때까지 층이 내려가면 벽돌보단 주로 나무를 많이 사용했고 아마 부처님 당시에 여기에 만약에 이 성벽이 있었으면 지금 보시는 이런 벽돌이 아니라 아마 흙으로 팀버, 나무에다가 이렇게 쌓아올린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가 서쪽문입니다. 그래서 서쪽문 제가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뭐 카메라보기 아직도 조금 이래 어색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조금 죄송한데 나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하게 이래 만들고 여러분들의 현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조금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도 이게 쿠시안 시대니까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벽돌들이 거의 한 한 천 한 칠팔백 년 정도 된 엄청난 우리 인도에서 부처님을 기원전 한 사백 년 오백 년 하니까 우리가 되게 만만해 보이지만 그래 만만한 벽돌이 아닙니다. 기본 후 1에서 2에서 3세기 정도 부출력이 되는 벽돌이고 요게 또 이제 저희들이 보면 쿠시안하고 굽타 시대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요게 이제 우리가 서쪽에서 이 티 라오라콧 카필라성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는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학자들은 이 벽돌로 된 스트럭치를 보면서 이게 쿠시안 시대 때 이 티 라오라콧이 어떤 군사적 요새가 아니었나 쿠시안이 이쪽 북동쪽에 인도 북동쪽에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았던 군사적 요새가 아니었나 아 부처님이 있었던 카필라 왕국의 수도 라기보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저쪽이 서쪽문 흔적입니다. 서쪽문 제가 아까 웨스트게이트라고 했는데 서쪽문 흔적이고 여기도 제가 한 5,6년 전에 왔을 때 음악했는데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됐고 위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으며 제가 아이리스에게 요거 마오리안 블릭이냐 물어보니까 쿠시안 블릭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쿠시안 블릭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당시에 성벽 유적은 아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흙으로 된 토성이 있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벽돌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요 위치만은 이제 완벽하게 부처님 시대에 그 이 벽돌이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런 벽돌 유적이라고 아 이 그 틸라우라 콧의 서쪽 게이트웨이 유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서쪽 문이 제법 큽니다. 사이즈가 제법 커가지고 이 만약 군사 요새 라고 했을 때도 제법 큰 군사 요새였을 거고 이게 제법 큰 군사 요새였다는 거는 그전에 제법 이 지역에서 중심지 내지 아주 중요한 곳이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법 이 틸라우라 콧이 카필라 바스도일 가능성도 높다. 결정적인 증거 같습니다. 이 하여튼 제가 한 번씩 꿈에 서쪽 문이나 동쪽 문에서 이 아쇼카 왕 석주를 발견하는 꿈을 꾸는데 아쇼카 왕 석주가 발견된다면 아 이건 이제 끝난 게임입니다. 예 바로 이곳이 그 이 틸라우라 콧이 됐는데 굳이 석주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밑에 있는 기당부라도 이제 발견됩니다. 기당부라도 발견되면 제가 지금 이게 쿠샨 시대 벽돌인지 아니면 마오리아 때인지 제가 물어봤더니 마오리아 때는 벽돌을 별로 사용 안 했다. 그리고 벽돌 사이즈를 보면 자기 보기에는 쿠샨 불리스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옆에 있는 이 빨간 옷 입은 분이 EFEO 프랑스 극동학원에 그 이 라오스에 있는 그레고리라는 유명한 우리 불교학자입니다. 우리 동남아시아의 역사 문화 인류학은 EFEO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여튼 EFEO에서 오신 분들과 이렇게 많이 교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주 좋은 방문이었고 주변이 지금 엄청나게 잘 정비가 됐고 지금 이 나무로 된 길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훨씬 더 이 이 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비가 다 됐다. 지금 여기 웃고 계신 분이 룸비니 국제불교연구소 소장님 소장님은 크리스토퍼 쿠퍼스입니다. 저하고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같이 만나 왔었던 우리 독일계 이 유명한 불교학자입니다. 주로 티벳 불교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쪽이 이제 웨스턴 게이트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웨스턴 게이트라 그러고 이 웨스턴 게이트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 바보무커지는 이 시와 템포는 북쪽을 주로 봤는데 일본 고고학 조사팀이 남쪽 지역을 발굴하다가 Central Structural Compress 아주 중앙에 있는 아주 많은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발견했고 이 지역이 부처님의 왕궁터가 아니냐 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쪽 근체도 가지도 못했는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더남대학 조사팀이 바로 그 입구에서 가게와 왕궁 그러니까 사원터를 발굴했는데 이곳에서 아주 제법 오래된 브릭 도자기들이 제법 나와가지고 이 카필라바스토가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된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부분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아주 멀리서만 봤던 Central Structural Complex 일본 연구팀에 의하면 이곳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궁전터다 만약에 이게 이제 궁전터라 하면 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Ancient Structural Complex 이런데 만약에 이게 궁전이라 하면 이게 궁전이라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과연 카필라가 큰 나라인가 작은 나라인가 엄청 작은 나라입니다 궁전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옛날 고대에는 이 벽돌을 가지고 만든 집에 좀 더 살았는게 아니라 주변에 아마 나무로 만든 집이 한가닥 있었을 것이지만 나무로 만든 집은 사라지고 이 벽돌로 만든 것만 남아있는 따라서 이 벽돌 이게 전부 다는 아니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힘든 바로 이곳인데 여기도 제가 한번 비디오로 찍어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되고 티라우라콧 지금 보시는데 나무를 보시면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티라우라콧 같이 이런 뭔가 좀 신성스러운 곳이다 내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잘 보존되어 있고 넙지대로 발굴 조사하다 보니 이제 카메라가 조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쪽으로 가면 이제 남쪽 문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보여드린 이 전체 지금 제가 또 걸어가고 있는데 이 전체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정할 때 아니면 일본 고구압조사팀이 추정할 때는 부처님의 왕몬터가 있는 곳이다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작지 않냐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야 이 카필라바스 뜨고 상당히 많이 변했다 아마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고 제가 기분 좋았던 엉망진창으로 내버렸던 것에 비해서 정말 잘 정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고거하는 분하고 직접 한번 이야기해 보니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창한 영어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많이 배웠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여기 벽돌 요거는 쿠샨 마우리아 시대 마우리아 시대 이전이 이제 부처님 시대인데 마우리아 시대까지만 해도 이쪽은 벽돌보다는 주로 틴버 그러니까 이 목쪽은 물이 있었던 지역이고 이 벽돌은 훨씬 더 뒤에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이제 추정하기 어렵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틴버와 만약에 흙만 있었으면 부처님이 계셨을 때 저희들이 부처님이 계셨던 어린 시절에 성장했었던 집 곳에 집은 뭐 영원히 저희들이 이제 복원하기는 어려운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센츄럴 스트럭츄럴 컴플렉스가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보통 저희들이 사마이마이 템플 이러는데 시화사원입니다 시화사원 보통 우리 이 지역을 타라이라 그러는데 타라이 타라이라 그러는데 타라이는 카펠라바스토가 있는 룸비니와 지금 이 틸라오라 곳이 있는 이 전체 지역을 전체 지역을 타라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타라이 타라이마이 템플 보통 저희들이 힌두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법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 4,5년 전에 갔을 때 보다 이게 엄청 커졌고 그리고 저희들이 간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온 걸 볼 수도 있는데 이날이 한번 보자 주말은 아니었는데도 집은 많은 사람들 코끼리 상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이곳에 엄청나게 코끼리 상들이 많고 우리 힌두교 신자들이 와서 코끼리 상에다가 여러가지 뭐를 올리고 지금 중앙에 계신 분이 아마도 이 사원을 관리하는 분한테 계속해서 음악을 하는데 북하고 접시만 이렇게 따다다다 치는데도 조금 이따 들어 보면 제법 그럴듯하게 사운드가 잘 들립니다 이 힌두교 사원인데 이 사원은 바부무쿠지가 1899년에 왔을 때 이미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미 있었다는 것은 이게 제법 오래된 거고 이분은 제가 보기엔 아마 점치는 분 같은데 이 사람들 와서 이야기 한번 상담해 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볼 수 있었고 뒤쪽에 이 코끼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이 시와 사원의 본당에 사용된 이 벽돌들 이 벽돌들을 저희들이 가만히 한번 조사해 보면 원래 있었던 벽돌도 있고 지금 바로 요 뒤에 저희들이 엑스커베이션 발굴 작업을 하는데 발굴 작업하는 곳에서 파와가지고 사용한 이런 벽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와 사원은 제법 오래된 사원인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홀리플레이스는 영원한 홀리플레이스다 따라서 요것도 이전에 있었던 제법 큰 이 사원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최초에 있었던 것은 불교사원이 아니었을까 제법 크게 지금 현재 더남대학에서 이렇게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 요렇게 이제 발굴을 진행하고 있을 때 지금 조금 비가 와 이렇게 덮어놨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렇게 발굴 보존하고 있고 지금 요쪽인데 이 많은 이 발굴된 거에서 나온 거에서 아주 작은 구리로 된 동전이라든지 구리로 만든 그 우리 종교적인 의뢰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헉을 요렇게 체에 다 걸러가지고 이 현재 발굴에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바로 요 뒤쪽이 지금 제가 사진 찍었는데 바로 이 뒤쪽이 바보무쿠지가 이제 부처님의 궁전터로 추정한 곳과 이쪽 조금 동북쪽으로 가면 아주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쪽인데 요쪽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막혀 있어가지고 더남대학도 저쪽은 아직까지 발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 사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요 길도 상당히 정비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뒤로 삐잉 돌아서 가야 되는데 요 우리 나무로 만든 산책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상원이 엄청 커졌다 이렇게 상원 바로 북쪽에 지금 비닐 같은 거 보이는 저쪽이 지금 현재 발굴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아이리스가 지금 요기가 시와 상원이고 바부무커지가 왔을 때부터 있었으면 바로 저 뒤쪽이 옛날에 바부무커지가 1899년에 했을 때 발부를 했던 트렌치가 있는 곳이다 지금 이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그레이웰 그러니까 도자기 중에 기원전 한 400년까지 거슬로 나가는 이 유약이 발린 도자기 조각들이 이쪽에서도 이제 좀 나오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힌두교 사원이 제가 올 때마다 규모가 크지는 걸 보면 조금 이렇게 살짝 공포감도 느끼고 이 사원이 계속 커져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아 한번 성스러운 곳은 영원히 성스러운 곳이고 굳이 우리 불교 사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주니까 인도는 아주 편안한 겁니다 이것도 힌두교 사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이 지역이 보존되어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종교적인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원은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힌두교 사원 밑에는 아마도 불교 유적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쿠시안이나 쿠타 시대의 벽돌이 지금 힌두사원에 사용됐다는 옛날에 스트럭처 위에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이 되고 어 여기 보시면 시화신을 상징하는 안쪽에는 아마 시화린가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인도의 인도교신자들이 의뢰하는 것들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꼬마에도 참 이쁜데 아주 성심성껏 우리 꼬끼리 신경이라든지 시화신경이라든지 시화신경이라든지 기도하는 모습들 볼 수 있고 정말 벽하고 벽하고 딱 접시 하나 맞히는데 이 제목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부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뒤쪽에는 아마 이분이 점치 주는 분 아닌가 신자들이 와서 이분 앞에 앉아가지고 막 상담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바로 뒤쪽에 지금 이렇게 뭐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제 더남대학에서 이 발굴하는 건데 지금 현재 더남대학에서 추정하기로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이제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아이리스가 추정하기로도 이곳은 종교적인 빌딩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구리로 만든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힌두사원 사원에서 나무고기로 쫙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멋있는데 이 밑에 있는 건물에 있는 벽돌 들의 일부가 바로 저기 보이는 그 힌두사원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용되어 있어서 어떤 이 한 번 성스러운 곳은 영원한 성스러운 곳이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인 분은 자비에르라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콜 프랑스 에스디 익스트림 오레안 프랑스 극도 학원에서 온 우리 학자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것은 발굴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 오프 오브젝트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어떤 발굴 조사하는 흔적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힌두사원들 대단합니다 이 사람도 참 많고 전체적으로 아주 멋있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둥공객의 시와링가입니다 시와링가고 우리 카펠라바스투에 경비를 해주고 관리해주는 우리 경찰 분들도 와서 여기 시와링가에 참배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 미니뿌디잼에서 좀 생동감 있는 화면을 좀 전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김브를 들고 가서 쫙 쫙 호끼리 숫자가 올 때마다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내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여기 로우랜드입니다 카투만두 벨리가 있는 곳은 네와 네팔 사람들이 많다면 로우랜드는 주로 비하르주에 있는 인도사람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고 특히 이 지역에는 인도가 독립될 때 비하르주에 있는 무슬림들이 많아서 최고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가 힘들 불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살아있는 생존감 있는 인도사옵니다 개별적인 코끼리들의 베너레이션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린 것이 그 우리 틸라우라콧 possibly 부처님이 계셨던 곳인데 틸라우라콧 에 그 이 뭐냐 틸라우라콧 에 가장 중앙에 있는 힌두교 사원이 있는 곳이다 사마이마이 템플이다라고 하고 이게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 계셨다면 아마 이곳이 이 카필라바스토라고 하면 이곳이 카필라바스토의 종교의 중심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틸라우라콧 서쪽문과 중앙에 있는 센츄럴 스트럭츄럴 컴플렉스와 그 다음에 우리 시화사원 사마이마이 템플 세 가지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동문유적과 동문밖에 있는 불탑과 전체적인 카필라바스토의 모습들 그리고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 남쪽에 있는 건물도 이걸 한번 제가 따로 한번 모아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틸라우라콧에 대한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